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경태위원장이 한창 지금 달려오고 있네요. 일단 이수석 최고하고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죠. 비상 걸렸네요. 왜요? 아닙니까? 선거 자체가 비상이죠. 그런데 언론에 무슨 노원 병이 없어진다 이렇게 돼가지고 제지역구 없어진다 이렇게 나왔는데 원래 밑에서부터 이제 남쪽부터 갑을병이에요. 그러니까 을이 찢어져가지고 위아래를 합쳐지는 거라가지고 가장 난리 났던 건 우원식 의원이죠. 그런데 어쨌든 3개 지역구가 2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내 경쟁부터 새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는 공찬받은 노원 병에서 그대로 노원 율로 갈 걸로 보입니다. 갈 걸로 보입니까? 제가 그걸 확답으로 하면 그건 또 다른 스캔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대충. 그럼 뭐 국민의당 있었던 이동섭 의원이 원한다고 이런 얘기도 있던데. 있죠. 이동섭 의원님이 뭐 지금 또 선거구 획정이 안에 지금 이제 반발해가지고 원한이 유지된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아마 노원 의뢰에서 출마하실 거고 아니면 뭐 좀 지역구로 옮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이거 인구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선거구 획정 문제가. 그런데 어쨌든 그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그 인구가 이제 65만에서 53만까지 준 거거든요. 그럼 그거 자체가 제 생각에는 그 지금까지 집권했던 분들의 실정입니다. 아니 어떤 지역에서 인구가 20% 가까이 떠난다는 거는 2001년부터 상당히 오래된 기간이었지만은 계속 1만 명씩 줄었다는 거거든요. 이건 지금까지 집권하셨던 분들이 책임져야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비상인 게 노원 가울병이 다 민주당이 석권했던 지역이잖아요. 현역 의원이 3명이란 말이죠. 한 명은 아웃될 수밖에 없는 상황. 뭐 저는 뭐 3분 다 선거에서 뭐 어떤 결과를 받아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경선 단계에서 아니면은 공천 단계에서 한 분은 벌써 접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이 좀 있긴 있겠죠. 그 누가 봐도 자신 있습니까? 저는 뭐 그게 그겁니다. 이게 어차피 선거라는 게 구도가 원래 그 고공형이 아니면은 그 사실 지상전이냐 이거 약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뭐 저는 고공전하고 지상전 당하긴 하지만 그래도 고공전에 특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 후보와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컷오프 됐네요. 뭐 제가 지도부로서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긴 하지만은 뭐 본인이 받아들인 길입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재배치 요구라는 것이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런 거잖아요. 밀양 그쪽에서 창령 이쪽에서 재배치를 요구받았을 때 보통 재배치 요구는 수도권에 험지로 올라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듣는 듯 많은 듯 양산에 가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아무리 김두관 지사가 거기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고 그분을 상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애초에 공관위가 전술을 짜면서 의도적으로 이제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했었는데 안 들었던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은 홍준표 대표가 선택한 길이고 아마 이제 무소속 출마하겠다부터 해서 본인도 기획된 수순이 있을 겁니다. 동대문을은 이해운 민영삼 강명구 3인 경선으로 치러지네요. 이해운은 지역구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해운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번에 서초갑에서 이제 사실 공천 배제된 뒤에도 크게 별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본인도 서초갑에서 3번 공천을 받았었기 때문에 사실 4번째 받는 것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이해운 의원도 이해하고 계셨고 무엇보다 윤상현 의원과 같이 이제 공천 배제가 되면서 그게 뭐 사실 균형 맞춘다는 의도 이런 것도 있었지 이해운 의원 개인에 대한 어떤 능력치나 아니면 어떤 구설수에 오른다 이런 걸 문제 삼은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운 의원이 쿨하게 받아들여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경선의 기회가 왔다라고 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옥죽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게 무슨 타이밍에 무슨 의도일까라는 것.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것은 보통 어떤 의미냐면 지는 선거에 끼어들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것은 뭔가를 근거로 굉장히 이번에는 내가 개입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걸로 승리를 이끌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텐데 과거에 비해서 정부원이 굉장히 축소됐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뭐 그 감옥에서 나오는 사실 KBS 방송 뉴스 이런 것 정도만 보고 판단하신 걸 텐데 굉장히 하여튼 중도층 공략에는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플러스가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세 판단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실수를 하지 않았던 분인데 선거에 있어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맞는 판단인가 저는 이구심을 둡니다. 어쨌든 당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라 이런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가 나오고 나서 공천관리위원장이 유영하 변호사 전략공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또 전략공천이 아니라 비례를 염두에 두는 듯한이라는 모습이라 가지고 그랬을 때 미래한국당이라는 사실 비례위성정당이 오히려 지금 태극기 부대들이 들어올 수 있는 또는 박근혜 대통령과 친한 인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유영하 변호사가 국회의원직을 보장받고 박 대통령이 메시지를 받아오는 이런 건 미리 사전에 이야기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기획 자체는 없었을 것이라 보는데 지금 타임에 박근혜 대통령이 저런 메시지를 내므로써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거 맞죠. 저는 여기서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게 제가 그냥 솔직하게 미래통합당의 지도부로서 지금 만약 미래한국당이라고 하는 비례위성정당 또는 자매정당을 표현하는 곳이 실질적으로 의석을 다수 확보하게 된다. 예를 들어 17개, 18개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20개 정도의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중에 미래통합당과 실질적인 자매정당 관계를 유지할까요? 아니면 통합을 할까요? 저는 그때 가서 다른 생각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위험한 시도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장경태 위원장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이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중도층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사상 최초로,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국정농단에 대한 어떤 충격과 실망을 안겨준 당사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사과가 좀 더 먼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이후에도 사실 했던 말들은 정부에 대한 어떤 공격 혹은 정부에 대한 비판 그리고 나서 보수통화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좀 이런 반성은 또 진정성 없는 사과 없이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사실 오히려 중도층의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더욱더 분노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진정으로 옥중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뿐만이 아니고 김태호 전 의원도 공짜 탈락했네요. 네, 컷오프. 반발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 반발의 성격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친박 정당의 가능성이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친박연대나 친박무속연대 같은 게 나오면 그게 파괴력이 있는 것인데 어쨌든 별도 정당의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 속에서 개개인의 무소속 출마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어쨌든 반발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컷오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대문으로의 민병두 의원이 컷오프 됐습니다. 장영태 위원장이 여기에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경선을 아마 준비하고 있었을 건데. 네. 민경두 의원이 컷오프 되면 장영태 의원이 나가는 겁니까? 일단 오늘 공간위에서 청년우선 전력 지역을 선정했고요. 또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분구가 예상되는 춘천이라든지 안산 혹은 분군 합구 지역 순천 같은 곳들이 전략지역으로 선정됐는데 어찌됐건 동대문 의리라든지 강남병 안산 단원을 같은 경우는 청년우선 전략지역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공천을 하겠다는 당의 어떤 의지와 앞으로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한 어떤 국민들의 요구들을 반영한 선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저도 경선이든 어떤 당의 명령에 맞춰서 또 청선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결정이든지 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경선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니에요? 뭐 보통 이제 전략지역이 선정되고 나서도 경선지역으로 선정하기도 하는데요. 청년 우선 전략지역이기 때문에 청년 간에 경선을 선택할 가능성은 없죠. 그 동네에서 준비하는 청년 장경태 연장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아직 이릅니다. 김남국 변호사가 전략공천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뭐 그 언론에서 일각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김남국 변호사가 강석 합의 전략 공천시청을 하고 나서 지역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지역구를 좀 찾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대문 은행 연고라든지 그런 가능성은 매우 낮고요. 아마 지금 이제 강남병이라든지 안산 쪽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민병두 의원이 지역을 굉장히 잘 다지는 걸로 유명한 분인데 한때 미투 사건은 좀 시끄러웠죠. 그것 때문에 컷오프 된 것 같은데 민병두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네, 민병두 의원님께서는 워낙 이제 당성도 높으시고 정체성이나 기여도도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또 훌륭한 의정을 또 보여주셨던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무소속으로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또 더 큰 일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년 전략공천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에서 도전한 청년들 대부분이 컷오프 되거나 경선 탈락했거든요. 뭐 대부분은 아닌데요. 예를 들면 현재 지금 저희가 공간위에 공천 신청하신 청년들이 28명 정도 됐고요. 이미 이제 공천이 확정된 물론 전략공천도 있고 경선 승리한 청년도 있긴 한데요. 한 12분 정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인재 영입도 있고 혹은 기존에 있는 후보들 중에서 전략공천 되신 분들도 있고 해서 12분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어찌됐든 청년들을 최대한 좀 저희는 많이 좀 진출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아직 공천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어떻습니까? 청년, 여성. 뭐 사실 여성, 청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산점을 보통 경선해서 주거든요. 저희는 이번에 퍼센트가 아니라 기본점수제를 채택했어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경선에서 이변들이 많이 일어날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지켜봐야 될 거로 보입니다. 네. 이준석 최고랑 위성정당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민주당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저희는 이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다만 이제 일각에서 일어나는 어떤 청년민주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찌되었건 지금 촛불혁명 이후에 치러지는 첫 총선이기 때문에 촛불정신을 담을 수 있는 그리고 4플러스1 합의정신을 담을 수 있는 어떤 시민정당이 좀 필요하다. 시민정당 혹은 촛불정당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합의와 또 촛불정신들이 반영된 정당의 모델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어쨌든 정의당이 협조를 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건데 정의당은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의당은 어찌되었건 민주당이 미래공천을 내지, 후보를 내지 않으면 고려를 해보겠다 이 정도인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건 지금 현재 논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중요한 건 정의당 또한 미래통합당의 원내일당 혹은 과반의서 확보 이런 것들이 결국 위기감으로 작동할 것이기 때문에 정의당의 본인의 자당의 어떤 이익만을 또 너무나 주장하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진보민주연석회의를 통해서 아마 그런 논의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당에 모여서 그러면 나중에 한 당으로 선거를 치르고 각자 장으로 제명해 줍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기형적인 시도이고 애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연동형의 성격을 도입하자는 이유가 실제 각 정당이 받는 득표수에 비해서 의석수가 적게 나오는 것을 보정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이러면 성적표 자체가 각 당으로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이거 이럴 거면 1년 동안 싸워가면서 입법을 왜 했냐. 이거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정말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미래형당, 뭐죠? 미래형 정당 이름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영당의 미성정당에 대해서 반대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준석 최고와 얘기했듯이 각 당의 의석에 맞는 연동에서 비례의석을 배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그 당이 했어야죠. 그러니까 자영당 소위 미래통합당이 후보를 내면서 미래통합당의 비례후보로서 득표를 해서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의석을 확보했으면 저희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제도를 저희가 아무리 반칙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반칙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 반칙을 장애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제에서 심판이었던 선관위가 이 룰을 허용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스트라이크 존을 좁게 해석하고 싶다 할지라도 심판이 결국 넓게 해석하다 보면 심판이 정한 룰에 따라서 저희도 선수가 띌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미래한국당 하는 시도 이것도 기형적이라고 지금까지도 반대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그러면 기형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우리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 어떻게든 합리화가 잘 안 됩니다. 특히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그런 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가 이제 마지못해 어떻게 이렇게 떠밀려서 참여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를 밝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태에서 국민들이 표를 던질 때 오히려 내가 던지고 싶은 정당이 아닌 어떤 연합정당에 던져야 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비해 될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토론 딱 재밌을 때 방송이 끝나네요. 저희는 또 다음 주 시간이 있으니까요 만납시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전국총련위원장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막 제공과 기자 전개월이 지문 normale